오이힝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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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준아 간다 간다 calm 진준아 칠하시다 진승도 데려가 하하하 아 아, 날씨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히네. 완전 좋다. 어딨지? 여기다. 저기, 여기가. 저기, 여기가 털을 먹나니. 여기가 털을 먹나니? 여기에 나한테 왔어. 여기olve으로. 여기 너무 크게 딱 그런 것 같아. 여기 안 빠져, 여기 꼬다리. 아, 그냥 해보세요. 안 돼. 안 돼요? 네, 제 꼬다리 안 썼어요. 아 밑에 안 뜬 게 있었나 보다. 쪘는데 원래. 안 돼요? 안 돼요? 꼬다리 따지면 해야 돼? 여기서 따지면 다 만져서. 알겠습니다. 꼬다리 왜 안 닿게 있었지? 딴 거 다 땄는데 거의? 안 돼서 다 따세요. 밑에 안 닿게 있었나 보다. 아, 우리는 진짜 한 주먹밖에 나타났구나. 응. 올해는 왜 조금만 하셨어요? 조금만 하고 싶어서 한 잔이죠? 이 말을 왜? 아, 탄자가. 맞아요. 빨리 안 따시면 확 번지니까. 빨리 빨리. 맞아요. 어떻게 됐어? 신을 자동으로 불러주는 거야? 네. 아! 매워! 아 매워! 할머니들 다 개eded 할 거예요. 아 매워. 아 stallion sin wearing. amız은 가 ciao. 애넘기куunya 연약laughter. 아니, 지금 차를 가 Sap. 20시까지 자동으로 딱 걸러 올라가네. üstringreme которых. 묵은 시tern 안으로 사 spel. 재미없어요. 헤어ersonic 음악 그래서lü Надо drive. 야 그 만성기에 이만큼 나왔어 아 많이 나왔어 이만큼 나왔어 이거 얼마나 되려나? 저걸 달아보자 2kg 한 900kg 내가 얼굴로 해도 다가 보이지? 내년에는 열금의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집에 갑시다 고추가 근당 천원이네 여기는 맞아 대구보다 좀 비싸다 대구 엄마가 800원 텐데 그러니까 대구는 800원인데 여기는 천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시 갑시다 갑시다 자 우리가 한 고춧가루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들도 100% 고춧가루가 아니거든요 30% 정도는 씨가 섞인다고 하는데 여기는 씨를 다 걸러낸 와 근데 여기서 찍는데도 매워 와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먹냐 내년에는 청양고추를 좀 적게 한 5대1 비율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리는 1대1로 했잖아 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이거 너무 매운데 그냥 팔까? 고춧가루 팝니다 매운 고춧가루 유기농 한 근 얼마 받아야 되냐 이거 우리 본전 하려면 5만원 받아야 돼 5근이니까 모종값 빼려면 5만원 받아야 돼 한 근에 5만원 그럼 우리 사먹어야 되잖아 이거 팔면 그럼 유기농을 왜 농사하시는 거야 아무튼 농사 고춧가루까지 완성 완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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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좋아 아이게 좋아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